연말을 맞아 김승현 회장의 사회공원 철학인 함께 멀리에 기반해 다양한 활동의 사회공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그룹이 연말이웃돕기 선금으로 3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그룹이 지난 26일 연말이웃돕기 선금으로 3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개지회에 각각 10억 원의 성금을 기탁하고 시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그룹은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이웃돕기 선금을 기부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동반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나눔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연말이웃돕기 선금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카드로 정장nia 카드로 정장 Dedющ